이번 회차 도시아경제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공재개발이라는 주제를 핵심 테마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회차 강의에서 사실 저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살짝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질문도 주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폭넓게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쇄도를 해서 오늘 좀 맘먹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번 회차 강의 목차를 잡아서 큰 윤곽을 그려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테마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개발의 입체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재개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확정 수익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좀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일반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간접 투자 상품이죠. 리츠 상품이 LH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주요 사업 모델로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에 뉴스테이 방식에서 또 최근 발표가 된 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건지 그 흐름을 짚어드릴 것이고 또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명문화해서 양도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양도 제한의 그런 조항이 있다라는 부분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 못 다룬 내용들은 또 다음 해차 온라인 강의에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실제 사례가 될 겁니다. 저희 도시아경제에 공식적인 투자 자문을 요청하셨던 분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자문을 받으셨고 또 그 결과로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셨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문의 결과를 따르시지 않은 탓에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던 분들의 사례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다섯 가지 소주제로 나눠진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하나하나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확정수익이라는 것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확정수익이라는 단어를 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광고 전단지에서 많이 보셨죠. 얼마 전에 문제도 많이 일으켰었던 분양형 호텔 확정수익 연 15% 보장 뭐 이런 문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선전 문구인 것이죠. 법률적으로도 저촉이 됩니다. 근데 이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확정수익이라는 문구가 그 정책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실제 확정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지식을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이 워낙에나 지난 5, 6대 채 그 시점에서 크게 중점 테마로 발표가 되고 그 이후 계속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생겨난 개념이구나라고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공공시행자라는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죠. 시장군수 혹은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일반적인 조합이 주인이 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그런 사업 방식이 아니고 시장군수나 혹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그리고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 시장군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혹은 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맡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공공이 시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공공재개발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또 그의 반대급부로서 가해지는 어떤 규제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추가로 따라 붙였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공공방식의 재개발이 있었다라는 것 당연히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었는지 실제 사례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5, 6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공공재개발이었고 그 안에 조합원 재산권 보장이라는 항목 하에 확정 수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LHSH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공이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사업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겠다. 관리처분 시점에 일정 수준의 비례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 비례율이 정해지면 사업을 완료하는 그 순간까지 청산하는 그 순간까지 처음에 정해진 그 비례율을 지켜서 정해진 분담금이 변동되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원들이 바라는 그 사업장에서의 희망 수익이 비례율 115%로 산출이 되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 수익이 비례율 95% 정도 수준이라면 그 중간선에서 LH나 SH가 비례율 105%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105% 정도 수준의 비례율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그 방식을 통해서 확정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비례율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아파트를 만들게 되죠. 그것을 종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우 자산의 가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빼주고 그것을 종전 자산의 가치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곧 전체 사업장의 일종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례율이라는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 대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적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오히려 운 좋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늘어난다. 이 정도의 개념만 갖고 계셔도 설명은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 수익 이 비례율 95%를 누가 정하게 되느냐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세세한 산정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 수익 비례율이 95%다라고 LH 혹은 SH가 정해버린다면 그리고 그 중간선에서 105%를 보장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 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이 확정 수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 조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수신행위 위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예시로서 드렸던 분양형 호텔 확정 수익 15%, 연 15% 보장 이런 문구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사 수신행위, 수신을 흉내내는 그런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예금처럼 정해져 있는 이자를 안전하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돌려줄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금융질서 교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는 굉장히 규제가 강한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확정 수익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이 법률 조항을 통해서 먼저 문제성을 인식을 하시고 나서 실제 공공이 정비사업장의 재개발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로 나섰던 그 사업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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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